가족을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너무 아니었던 거죠. 이미 떠난 마음이 안되더라고요. 우울증 같은 게 와서 틀어낸이 있어서 이분을 알게 됐죠. 지금도 흔들릴 수 있을까? 설레일 수도 있겠다. 가족을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너무 아니었던 거죠. 이미 떠난 마음이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와서 틀어낸이 있어서 이분을 알게 됐죠. 지금도 흔들릴 수 있을까? 설레일 수도 있겠다. 가족을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너무 아니었던 거죠. 이미 떠난 마음이 안되더라고요. 우울증 같은 게 와서 틀어낸이 있어서 이분을 알게 됐죠. 지금도 흔들릴 수 있을까? 설레일 수도 있겠다. 감사합니다.